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인간의 삶을 투영한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세상을 떠난 뒤 신들을 기만한 죄로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위가 정상에 닿으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져 처음부터 다시 밀어올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는 인간의 삶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영원한 형벌에 빗대어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삶 안에서 권태를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감정이 유쾌함과 설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소한 삶 안에서 다시 설렘을 느끼고 유쾌한 태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쾌하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 저자의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유쾌하게 설레게 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당에서 신부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당에서 자주 마주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신부님의 모습은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한 사제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부터 신학교 시절의 추억, 사제로서 겪었던 체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유쾌한 태도와 유머러스한 필치 안에 하느님을 향한 열정과 진정성이 드러나고 독자들은 책 속에 금세 푹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이재근 레오 신부님은 대구 대교구의 사제로 보좌 생활을 마친 다음 중국에서 사목을 한 뒤 귀국 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교구청 문화홍부국 차장이자 월간지 빚의 편집 부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해성사를 잘 주는 사제가 되는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유독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말로 길치라고 한다. 물론 길을 못 찾는다고 모두가 길치가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산에서 헤매는 사람더러 길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산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나 헤맬 수 있으며 특히 어두워지면 더욱더 길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서남북이 뚜렷한 시내에서 그것도 그 동네에만 2년을 살았던 사람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사제가 된 지금도 여전히 나는 길치다. 아마도 길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 음치처럼 말이다. 그런데 길치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기들끼리 한 차로 어디를 갈 때 자신이 아는 길이 더 빠르다며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본다. 결론을 내지 못할 때에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나 내비게이션의 결정을 따른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한 번 더 싸운다. 내가 아는 길로 왔으면 최소 5분은 단축되었을 거라는 주제로 말이다. 반면 길치인 나는 이 싸움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끼어들 수도 없다. 그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행여나 그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이 늦어봤자 나 혼자 길을 찾는 것에 비하면 월등히 빨리 도착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길치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믿고 따라간다. 문득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길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서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길치처럼 예수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면서 딴 길로 새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길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눈을 떠 바라보며 붉은 태양 오늘도 나를 나를 반겨주네요 다시 눈을 뜨면 그 빛 지고 달빛 가득 차오르죠 눈을 감싸주던 저 달빛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다시 눈을 뜨면 어둠 사라지고 어둠 사라지고 태양이 나를 반겨요 참 놀랐죠 난 그저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바라본 것뿐인데 내게로 다가와준 당신 주님께 두 손 모아기도 해요 가马 그 잔을 감싸주던 그들 감싸주던 달빛은 이렇게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다시 눈을 뜨면 어둠 사라지고 태양이 나를 반겨요 참 놀랍죠 난 그저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바라다 본 것뿐인데 내게로 다가와준 당신 주님께 두 손 모하기도 해요 참 놀랍죠 난 그저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바라다 본 것뿐인데 내게로 다가와준 당신 주님께 두 손 모하기도 해요 두 손 모하기도 해요 길치, 음치, 박치 등에 붙는 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삶에도 잘 적응하고 그 삶에서도 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모두가 신앙 생활에서는 길치가 되어 예수님만 따라가게 된다면 아무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병아리를 키우는 것이 유행이었다 주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는데 건강한 병아리는 200원 아픈 병아리는 100원이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병아리를 키웠고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아리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병아리는 오히려 점점 건강해졌다 내가 어디를 가든 졸졸 따라다녔고 내가 누우면 배 위에 올라와 같이 쉬었다 아침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나를 깨워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니는 병아리를 위해 매일같이 이불을 빨아주었고 모의도 점점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 아버지는 병아리를 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셨다 그렇게 100원짜리 병아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기쁨이 되었다 흔히 우리는 행복을 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눈앞에 나타난 그것을 쟁취하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병아리를 키우면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작고 보잘것 없는 100원짜리 병아리에 가족의 애정에 더해져 큰 행복으로 성장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나 보다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다 유쾌하게 설레게는 저자의 어린 시절과 신학교 시절 그리고 사목생활에서 만난 가족과 이웃들 또 동기 신부들과의 일화들을 유쾌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얻는 보람과 감동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유머러스하게 전하고자 하는 저자의 지향과 맞물려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시정일관 미소를 머금게 만듭니다 이 같은 책 속의 이야기들을 마주하며 저는 지난 2021년에 선종하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정진석 추기경님을 배웠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던 날에 저는 복사를 서게 되었는데 견진성사 집전을 위해 오신 당시 정진석 주교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주교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복사를 서게 되어 설레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쾌하게 설레게의 내용과 맞물려 나누고픈 이야기는 당시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강론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신자들에게 전하시던 중에 추기경님께서는 당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신자들에게 들어보이며 추기경님 특유의 유쾌한 억양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계가 금딱지로 만든 건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면 금으로 만든 시계라 할지라도 시계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겠죠 정적 속에서 주교님의 강론에 귀를 기울이던 신자들께서는 무언가 봉인해제된 것처럼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주교님의 모습에 경직되었던 어깨의 힘을 풀고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4년 전 일인데도 지금까지 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을 만큼 당시에 저에게도 인상 깊었던 추기경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가을 저는 부재로서 제 출신분당에서 이루어진 견진성사 미사에 복사를 서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미사였기에 신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본당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재로서 저의 출신분당에서 이루어진 견진성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것은 이날 견진성사의 집전자가 바로 정진석 추기경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7년 만에 저의 출신분당을 방문해 주신 추기경님께서는 은퇴를 한 원로 사목자로서 훨씬 더 연로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신자들을 대하는 열정적이고도 유쾌한 태도만큼은 17년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이날 전해주신 강로는 17년 전 제가 견진성사 미사에 복사를 섰을 때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추기경님께서 17년 전에 신자들 앞에 들어 보였던 그 시계를 똑같이 들어 보이며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17년 전의 모습 그대로 추기경님 팔에 차여있던 시계처럼 추기경님께서는 17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드셨고 열정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제가 신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도 신학교에 살고 있으니 내가 타고 온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며 흔쾌히 당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셨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신학교로 돌아가는 길에도 주변에 교통 상황을 두고 농담을 던지시거나 당신의 신학교 시절 추억들을 나누어 주시며 추기경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긴장된 마음을 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쾌하게 설레게의 제목은 정진석 추기경님을 떠올릴 때마다 샘솟는 저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어주는 유쾌한 모습과 그 유쾌함을 바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게 했던 분이 바로 정진석 추기경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저의 모습 안에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그 유쾌함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더불어 유쾌하게 설레게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쾌함을 남는 고픈 마음에 담긴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적의 전조현상을 체험한 것은 4년 전이다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고 월요일 새벽에 대구로 내려오는 일정이었다 자가용을 가져갔던 나는 대구에서 있을 11시 미사를 위해 여유있게 출발했다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다 새벽 5시인데도 차들이 많았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차들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11시 미사에 참석할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제 시간에 꼭 도착하게 해달라고 말이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40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미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40분이었다 미사 시작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연히 서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 이라는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아랍 속담 한 가지를 알게 됐다 절대 두 손 들지 마라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일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어쩌면 기적의 전조현상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테니 말이다 결국 미사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한 나처럼 말이다 힘들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지금의 상황을 견뎠으면 좋겠다 기적은 분명 일어날 테니 말이다 때론 인간의 마음에도 연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연료가 가득한 사람은 유쾌한 시선으로 삶이라는 선물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특별함으로 가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유쾌하고 설렘이 가득한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똑같은 것 같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나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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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삶에 지쳐 힘겨운 곳에 분열되어 다투는 곳에 마지막 한 거닥 삶에 그날 누워버리려는 곳에 도나라 밭에 도나라 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내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밭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삶에 지쳐 임겨온 곳에 분열되어 다투는 곳에 마지막 한 가닥 삶의 끈을 놓아 버리려는 곳에 도나라 바체 도나라 바체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바체 우리 맘속에 봄날 햇살처럼 도나라 바체 도나라 바체 감사합니다.